너무 어렵다. 응 어려워. 임창정 같기도 하고 윤민수 같기도 하고 김범수 같기도 하고 정말 모르겠어. 지금 작은아빠도 조카의 무대를 보면서 너무 긴장할 것 같은데 여러분 멋진 무대 보여달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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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